내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세계를 속인 거짓말이야. 얘들아 역사는 왜 거짓말을 할까?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. 자신의 나라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단순한 전설이 변형되어 역사가 될 수도 있지. 이 책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계를 속인 거짓말들이 들어있어.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놀라웠던 두 가지 거짓말을 소개해줄게. 하나는 적벽대전이었어. 우리가 아는 그 적벽대전은 실제로 적벽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았어. 오리미란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많은 전투를 통틀어서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거야. 또 하나는 세계의 위대한 타공가이자 동방견물로를 쓴 마르코폴로는 실제로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어. 이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있는 이 책 세계를 속인 거짓말을 읽어봐.